자, 아버님 저 올해 할아버님 제사상에는 고기 산적을 못 올렸어요 아니 제사상에 고기 산적을 못 올리다니 그게 애미 너 아니 제가 안 먹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태훈이 자식이 사업하다가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뭐 까먹어? 먹어? 애미 너 저 아니라니까요 아버님 아버님 그나저나고 올해 저희 집이 많이 키울 것 같습니다 나야 뭐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괜찮지만 니들이 걱정이다 우리 이참에 조상님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빌어보자 네, 그래요 절 드래라 조상님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조상님 commercial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 아버님? 조상님께 이 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이게 올라가요? 집안에 키울 것 같아요 정상님이 아름다워 저 깜짝 놀란qui 깜짝 놀랬어 아버님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사상이 다 엎어졌는데 아 애비야, 오늘이 내 재산 날이냐? 아니,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고요 근데 제사 어떻게 합니까, 아버님? 야, 이렇게 됐어도 제사는 맞춰야지 네네 애비야, 너부터 절 올려라 저요, 아버님? 빨리 절 올려! 제가 갑자기 합니까, 저를? 그래! 어우, 아버님 아버님 예의를 갖춰서 하셔야 돼요 아버님, 절 합니다 어, 빨리 해, 빨리 아, 왜 나한테 저러라고 난리야? 항상 존경하고 고마워, 여보 아이, 뭐야, 여보? 애비야, 뭐하냐? 저를 두 번 올려야지 두 번이요? 응 올라와, 빨리 올라와 와, 이거 도가니가 와, 잠깐만요 파이팅, 아버지 갑니다, 아버님 그렇지, 그렇지 왜 산 사람한테 두 번 저래? 아유, 참 지금은 고사상인 줄 알았어요, 여보 아유, 이놈 양반 진짜리 아유, 아버님 네 저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아버님 먼저 절 하세요 나? 아버지 전 곧 만나 뵙고 인사드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야, 와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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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내려간 것 같아 지금이다, 지금 빨리 올라와 빨리 빨리 잘 부탁드립니다, 아버님 인사 좀 드립니다 인사 좀 드릴게요 아이고,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조상님이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애비야 네? 근데 이 아버님 제사인데 이거 음식이 너무 없지 않냐? 아휴, 잠시만 계세요, 아버님 우리 할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잡채 제가 만들어 왔어요 제가 올릴게요 저기다 올려 어머니 아버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! 아 봄아 엄마가 이걸 왜 먹어요 아니 굳이 뵙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먹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안 보는 거야 안 보신 거예요? 아버님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 그래 아버님 제가 올릴게요 엄마 화이팅 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계획적이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만 먹어 그만 아버님 저 오늘부로 이랑 헤어질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엄마랑 아빠 오래오래 같이 사셔야죠 백년회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잠시만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라고? 엄마가 저를 올리고 싶으신 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? 어? 자 여기 닦고 올라오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우 효자네 효자야 자 간다 자 아버님 아버님 갑니다 빨리 봐 엄마 아직 안 올라온 거죠? 이제 갈 거야 이제 갈 거야 잠깐만요 흔들리지 마 잠깐만 야 우와 와 오 아 엄마 좀만 더 아버님 엄마 다 왔어 아 좀만 더 아 어 줄이 끊어졌어 아버님 네 저 재산 좀 없애요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아유 증매 뭐 재산을 없애 어휴 아이 큰아버님 그런 집이 이 모양이지 아이 큰아버님 큰아버님 형님 내가 한 잔 올리마 그렇지 마요 와 그렇지 그렇지 올려 올려 어르신 괜찮으세요? 이건 뭐지? 아 형님 뭐하세요 빨리 올라와서 절 올려야지 잠깐만 네 어디까지 빠지치는 거야 저 그 아버님 와 주석장 주석장 어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아 형님이 또 왜 맞춰요? 맨정신으로 못 올라가겠다 아 아 또 왔으면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아 올라가야 됩니다 대상은 정성이 중요하지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아 절 안 하실 거예요 아 아 나 교회 다닌다 뭐 아 아 아버지 아버지 암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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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은 건가 아 예 Rach 당신은 신이십니까? 저 남용입니다